가자마 파티의 악몽 가우의 동거 동락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댄스 신고실 가우 멋있다 가우 멋있다 뭐야? 진짜 이거야? 쿵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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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숨법 집안다 뭐했니 노루야 핵과 파우 아아아아아아 가자 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좀, 제일 좋아하는 마 베이비 서로 가진 컬러가 다 늘지만 전화 온 영 틀림없는 마음인 거야 베이비 요 마 베이비 요 마 베이비 오우 오우,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하얗다 뭐지? 이거 뭐야? 근데 나 아무것도 없네 아, 뭐라고 하지? 나 진짜 잘 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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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 어? 들립니다 들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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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 MC를 맡게 된 남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 우리도 소개해 네, 저희는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뭐 하러 왔는데 저희는 오늘 놀러 놀러 왔어요, 맞아요 둘, 셋 안녕하세요 황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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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누군지 아세요? 아, 알겠습니다 누군지 알고 그렇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아, 안 하죠 제가 누굽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무한도전이요 어? 무한도전? 어? 무한도전? 무한도전 무슨 편에서? 무슨 편인지까지는 제가 하하하하 제가 또 욕심이 가했죠? 예, 무한도전에서 받고 또 유퀴즈에서도 봤습니다 유퀴즈에서도 봤습니다 또 홍 자 그럼 제가 왜 여기를 왔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있다고 해서 왔어요 가장 어려워하는 게 예능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너무 어려워 데뷔한 지 얼마나 됐죠? 데뷔한 지 지금 한 5개월 정도? 5개월? 그러면 2개월 됐습니다 5개월인 줄 알았는데 2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2개월이요? 2개월 됐습니다 저희 아니 2개월이랑 5개월은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2개월이요? 2개월이요? 2개월 됐어요 데뷔한 지 2개월 됐어요? 그럼 예능에 나가본 적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예능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제작진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좀 많은 카메라 앞에 서면 우리 파우가 지금 약간 긴장을 한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하셨어요? 하나도 긴장을 안 하시는데 하나도 긴장을 안 하시는데 하나도 긴장을 안 하시는데 5개월인 줄 알았는데 네 2개월 정도밖에 안 되세요 다른 분들은요? 요치? 저도 조금 긴장했어요 아 조금 긴장했어요? 조금 많이 오케이 그러면 지금 몇 시예요? 여러분들 6시 50분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녁 8시 50분입니다 네 이 시간에 시작을 한다는 건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오늘 아주 힘든 상황일 것 같네요 잘 생각은 하지 마라 갇혔다 갇혔다 갇혔어? 갇혔다 갇혔다 갇혔어? 갇혔다 누가 먼저 댄스신고식에 도전하겠습니까? 게 doch 이제 저의 파원은 저희가 정해주는 순서 없기 때문에 순서 없어요? 네 노래만 틀어주시면 바로 바로 나갑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장래 자신감 점수 주세요 점수 먼저 지십시오 점수 적어놓으세요 점수 드려야 됩니다 댄스 신고시 좋아요 마지막에 나가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첫 번째 음악 추세요 추겠다 사람 앞으로 나와서 혼자서 뭐야 이거 좋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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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장래입니다 자 종이 먼저 나왔어 종이 먼저 나왔어 오케이 진짜 프레스타일 해보기 해야 돼 진짜 박상자 사귀가 없어 자 좋아 어렵죠? 그렇지만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예능은 그런 겁니다 이겨내야 돼요 간다 후렴 후렴 자 이 노래에 맞춰서 누굽니까? 동현! 좋아! 잘한다! 자 이 노래 누가 할까요? 슬슬슬 나오셨다!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프로? 역시! 멋있다! 바우 멋있다! 바우 멋있다! 뭐 볼까요? 나를 선곡게 만들자! 바우! 어때요? 재밌어요 아쉬워요? 아니요 혹시 아쉬운 멤버 있습니까? 난 좀 더 보여주고 싶다 이 음악을 틀어주면 내가 보여주겠다 홍이가 조금 아쉽지 않았나 아쉽대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어떤 음악을 틀어주면 좋을까요? 전 안무 노래나 어? 슬립백 강자잖아 슬립백 강자잖아 슬립백 강자잖아 식ược백 강자다 너의 무대야 김옹 이걸 간다고? 지금이야 지금이야 하나 주세요 Funk 오늘 신발 잘 못 신은거 같은데 잘라 잘라 어? 요트카로? 아아 요트카로? 요트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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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자, 1,2,3,4 2,1 에이 에이 잘 쳐봐 근데 여기서 MC님이 빠질 수가 없어 오케이 자 이제 몸이 좀 풀린 것 같아요 몸이 확실히 풀렸습니다 아예 너무 다 풀린 것 같은데 몸도 풀리고 눈도 풀린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까? 했잖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몸풀기도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리액션이 나오면 시작이 안 돼요 이렇게 나오면 시작이 안 되고 감점이 있습니다 감점이 있기 때문에 감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액션을 잘 해야 돼요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다 같이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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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파우 외치면 여러분이 다 같이 온! 이라고 아주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가자마 파티의 악몽 파우의 동거동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우! 아! 가자! 가자! 네 자 이제 우리가 1라운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자 아니 지금 보니까 우리 현빈군 신발 너무 귀여운데 한번 일어나서 한번 좀 아 좋습니다 좋아 어우, 맘에 들어요. 이거 탐나는데? 이거 예린생 탐나는 신발이에요, 진짜. 자, 동구룩락 1라운드는 퀴즈 대결입니다. 퀴즈! 퀴즈! 자, 그러면 방석 퀴즈에 준비된 문제 종류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연예예능, 그리고 K-POP, 드라마, 영화, 그리고 그 외의 카테고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자신 있는 거 있나요? 전 그 외. 그 외. 그 외가 뭔지 알고 그 외가. 나머지 세 개가 자신이 없어서 그 외가 자신 있어요. 나머지 세 개가 자신 없어서. 어우, 좋은데? 좋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전 드라마. 드라마. 영화. 저도 드라마예요. 드라마. 어떤 드라마를 좀 좋아하세요? 전 힘센 여자 강남순. 힘센 여자 강남순. 팔음 제일 좋았어. 김정은 씨가 나오고 있는 드라마죠. 네, 맞아요. 그러면 저희 드라마, 영화 바로 가보겠습니다. 드라마, 영화 다른 분들도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드라마, 영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드라마 좋아하시죠? 네. 제가 문제 내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방석을 끌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자, 좋습니다. 이거 끌고 저기까지 가면 돼. 어? 정답 맞힐 때 이거 끌고 첫 번째 퀴즈입니다. 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순의 남자 주인공의 배역 이름은? 강인식인데요. 그렇다면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그 뭐지? 뭐야? 끝인가요? 아니, 알아요. 아니, 알아요. 드라마 제목을 지금 얘기해 있는데. 개 빠진 게 아니에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자, 형 씨 제일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다 줄을 세셔야 됩니다. 여자의 이름이에요. 자, 줄. 그렇다면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강남순이요. 네, 강남순이 맞습니다. 강남순이죠? 네. 그렇다면 강남순이 남자 주인공의 이름과 관련돼서 부르던 남자 주인공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강... 자, 잠시만요. 백건식입니다. 백건식입니다. 근데 번호까지 정확히 맞춰주셔야 돼요. 1번 강강수월레 2번 강남남자 3번 강... 부자 4번 건강식 4번까지 정답을 맞춰주세요. 2번이요. 2번 강강남자 2번 강남남자 형 찍네? 아, 틀렸습니다. 자, 맨 뒤로 봐주시고요. 형 밥 때문에 1번 강강수월레 1번 강강수월레 딛지도 않고 1번 강강수월레 땡! 뒤로 가주시고 뒤로 가주시고 뒤로 가주시고 이거 할만하다 자, 보기가 달라 이거 할만해 자, 아닙니다. 보기만 똑같습니다. 3번강강수월레 와, 이거 가자. 아, 이것lands 3명 3명이 7명이 뭐지? 강부장으로 하겠습니다. 1번 강부장 1번 강부장 1번 강부장 확실하니까 확실합니다. 1번 강수월레 대전! 아닙니다! 오! 저거지? 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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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나 둘 셋! 우와! 이게 뭐야? 다음 주에도 보러 와!